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납세무자가 누굽니까? 자,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일단 기본 틀이 재산세 납세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입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재산세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쓰니까. 단, 그게 토지에 한해서는 무슨 토지냐에 따라서 금액이 주어져야 되는데 종합합산토지면 반드시 얼마? 5억이라는 단서가 주어져야 되고 이 단어가 같이 나와야죠. 초과. 아시겠어요? 왜 초과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왜? 5억을 뺄 거니까. 5억을 뺄 거니까. 그 다음에 역시 별도합산토지니까 당연히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80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별도합산토지면 80억이 나와야 되고 종합합산토지면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되고 5억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역시 뭐하는 자? 초과하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셔야죠. 대신 주택은, 이 주택이 쯤? 주택은 9억짜리도 있고 12억짜리도 있고 0원짜리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을 안 적어줍니다. 그냥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딱 이렇게만 돼 있어요. 법률상. 재작년에 이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거든요. 33회 때. 그래서 이걸로 이의제기를 한번 걸었어요. 토지는 분명히 5억이나 80억이라고 단서를 붙였는데 주택은 단서가 없다. 그럼 이건 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의제기를 했는데 안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는 금액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구분되다 보니까 이걸 다 적기가 귀찮은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뭐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금액들을 빼서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표준 우리가 판단을 할 때 과세표준을 판단을 할 때도 똑같이 나와요. 대신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종합합산토지죠? 종합합산토지니까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요? 5억이 나와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는 별도합산토지죠? 별도합산토지니까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요? 80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토지는 무조건 그 숫자가 나와야 돼요. 종합합산토지면 얼마? 5억. 별도합산토지면 80억. 단, 납세무자를 물어볼 때는 납세무가 있냐 없냐를 물어볼 때는 뭐한 자? 초과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 아셨죠? 하지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볼 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는 초과한 자가 아니라 이걸 뭐한 금액?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뭘 곱한다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다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때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토지는 얼마냐면 100%거든요. 그래서 100분의 100이라고 적는 거예요. 현행 100%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뭘 곱한 금액으로 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간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도합산토지니까 얼마를 공제한 금액에? 80억을 공제한 금액에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간다. 이렇게 단서가 들어가야죠. 보시겠어요? 물론 전부 다 인별로 계산했으니까 당연히 뭣별로 납세의무자별이라는 단서도 꼭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별로 모아서 80억이나 5억을 공제한 금액 여기에다가 몇 프로를 곱해야 돼요? 100% 왜 이걸 그러면 100분의 100이면 1을 곱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단어가 빠져도 계산식에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이걸 적어줘야 되느냐?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100분의 90으로 바뀔 수도 있고 올해 지금 이게 6월 1일 이전에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가 꼭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그냥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린 문장입니다. 숫자상으로는 맞게 나오는데 글자상으로는 틀린 문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 숫자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보게 되면 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 같은 경우에 과세 표준을 물어봤으니까 일단 첫 번째 뭣별로 납세무자별로 자, 주의하셔야 돼요. 재산세에서는 뭣별로 주택별로 재산세는 주택별로 종합부동산세라 넘어오는 순간 납세무자별로 임별로 자, 납세무자별 공시가액에서 얼마 9억 또는 12억 또는 0원 자, 여기서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왜? 이 문제가 지금 무슨 문제니까 과세표준 문제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아까 앞에서 납세무자문제에서는 금액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납세무자문제에서는 금액 안 나왔죠? 9억이다 12억이다 0원이다 이런 말 안 나오죠? 자, 당신은 납세무자미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때 저는 9억이 안 넘었는데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재산세를 내셨다면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의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넘었는데 9억이 그건 계산을 했을 때 안 나오면 그때 안 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정신없죠 지금?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에 여기에 금액을 적어주면 좋은데 얘들처럼 이게 금액이 세 개다 보니까 당신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때 이 금액을 쓰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내는 사람이면 무조건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단 그 금액이 얼마보다 적으면 0보다 적으면 얼마로 하겠습니다? 0으로 할 테니까 계산해서 안 나오면 그때 안 내면 됩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계산식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이 숫자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일단 9억 원을 기본으로 외우시되 여러분들께서 외우셔야 될 것은 12억짜리하고 0원짜리를 외워야죠 12억짜리는 누구? 1세대 1주택자 0원은 법인 그러면 나는 법인도 아니고 1세대 1주택자도 아니다 그럼 무조건 9억 나는 1세대 1주택자다 그러면 10이야 나는 법인이다 그러면 0원 이해 되셨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반드시 뒤에 가서요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단어가 들어가야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에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였어요? 60%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60%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재산세에서는요 70%였어요 그렇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00%인 거죠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00% 그래서 반드시 얘를 뭐한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곱한다 이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숫자가 나와도 되고 글자가 나와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게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재산세 문제인지 종합부동산세 문제인지를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고 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도 몇 프로고 60%고 종합부동산세도 60%니까 그냥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다 100분의 60을 곱한다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된다라는 것 대신 종합부동산세는 그 100분의 60을 곱한다라는 글자 앞에 9억이다 12억이다 0원이다 이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죠 계산식으로 따지면 이해되셨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1세대 1주택자니까 주택공시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얼마? 그렇죠 그냥 12억이라고 해야죠 12억 이런 단어 나오면 안 되죠 또 지금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1세대 1주택자입니다 1세대 1주택자니까 얼마? 12억 원을 공지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대요 그럼 1세대 1주택자니까 12억 원 안 해야 되죠? 근데 쭉 뒤에 가니까 뭐가 나왔어요? 법인이 나왔습니다 법인이 나왔으니까 얼마? 0원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 끝나지 말고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두 개는 다 맞는 문장이에요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 그러면 지금 12억짜리 나왔고 0원짜리 나왔으니까 올해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이제 9억짜리 나올 차례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단어가 금액이 3개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3개를 정확하게 구분만 좀 해주시면 돼요 토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5억이다 80억이다 정확히 외우셔야 됩니다 왜 종합합산 토지는 5억이고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인지 아시겠어요? 진짜로? 사업용이냐 아니냐 이 차이죠? 그러니까 별도합산 토지는 사업용 토지니까 어지간하면 과세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기준금액을 높게 잡아주는 거예요 대신 종합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니까 어지간하면 과세해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낮게 잡아주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나한테 50억짜리 땅이 있다 50억짜리 토지가 있는데 이게 비사업용이면 종합부동산세가 45억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 그죠? 별도합산 토지면 세금이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는 80억이고 하나는 5억인데 어느 걸 80억으로 가야 될까 이게 헷갈릴 때는 이게 사업용인지 아닌지 별도합산이면 당연히 사업용이니까 금액이 높은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종합합산이면 비사업용 토지니까 금액이 낮은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해주세요